안녕하세요. 오전 7시 날씨예보 예보분석관 김기현입니다. 제주도에 내리던 장맛비가 잠시 주춤한 사이 내륙과 동해안이 번갈아가며 찜통더위를 보인 이번주 초반 날씨였습니다. 지금은 동해상에 위치한 이 고기압이 빠르게 이동하면서 가져온 날씨 변화로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저녁 예상 일기도를 보시면 조금 다른 날씨 변화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바로 중국 동안에서 발달해 빠르게 우리나라로 이동 중인 저기압에 따른 비 소식인데요.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에 많은 양의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강수 전망과 예보 변동 가능성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기상 레이더와 위성을 통해 본 현재 시각 비구름의 모습입니다. 우선 침강하는 기류에 의해 만들어진 비구름 북쪽에 하나의 닫힌 순환을 찾을 수가 있고 비구름 남쪽에도 또 다른 기자계에 발생한 하나의 큰 고기압성 순환을 찾을 수 있습니다. 두 고기압 사이에서 동서로 길게 놓인 구름대와 함께 저기압 앞쪽에 빠르게 발달한 비구름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말씀드린 북쪽의 고기압은 비구름이 올라오는 것을 막고 있는 형태인 반면 남쪽의 고기압은 강한 남서풍을 바탕으로 비구름 뒤를 받쳐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해설 영상 시작 부분의 예상일기도에서 이미 확인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발달하고 있는 저기압 앞뒤로는 급격한 날씨 변화와 관련된 전선이 함께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고기압이 지금처럼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비구름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된다면 많은 비가 집중되는 구역 또한 따라서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서서히 발달하며 접근하는 비구름대가 오늘 오전부터 제주도에 영향을 주기 시작할 것으로 판단되고 밤사이 전남과 경남을 포함한 남부지방에도 비를 내리겠습니다. 내일 낮에는 그 밖의 남부지방과 충청도에도 비를 내리고 밤에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내일 오전 제주도는 바람이 서로 맞부딪힐 것으로 예상되는 구역에 들면서 다소 강한 비가 내릴 수 있겠고 이후 낮 동안 비구름이 다소 북상하면서 남해안도 제주도와 마찬가지로 시간당 15mm를 넘는 다소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도는 다시 비구름이 남하하면서 내일 저녁 시간당 3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총 누적 강수량이 200mm가 넘는 매우 많은 비가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밖의 지역 예상 강수량은 남해안 30에서 80mm, 남해안을 제외한 남부지방은 10에서 50mm, 충청남부 등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20mm 정도로 예상됩니다. 많은 비에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하셔야겠고요. 한편 서울을 비롯해 비가 오지 않는 중부지방은 낮 동안 30도를 넘나드는 비온 분포를 보이며 다소 후덥지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날씨예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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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